엄마가 이렇게 같이 오니까 좋아? 어 엄마 하영아 오늘 엄마 등신 대회에서 떠날 줄 모르네요 엄마 저렇게 끌어안고 뽀뽀뽀해지고 엄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렇지 엄마는 우리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연우야 아빠 눈을 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곤란하게 그렇지 야 이거 우문현답이다 곤란해? 응 그래? 그러면 하영아 하영아 하영 아빠 봐 또 하영 눈 뒤체어 눈 뒤체어 아빠 봐 아빠 봐 하영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진짜? 응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응 재밌는 선택 시간 빠밤 우와 이거 진짜 나 좋아하는데 연우부터 해볼까? 뭔데? 자 간다 으아악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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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하영 하영 라임이냐 하영이냐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하영이 좋아? 하영이 좋아? 내 동생 자 우리 연우와 함께 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나요? 라원이냐 라원이냐 하하 손잡아 안녕 김천에서 만나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라원이냐 렛잇잇잇잇 렛잇잇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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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난 연말 새로운 추억을 쌓았던 라원이냐 하하 과연 연우의 선택은 자 우리 연우의 선택은 자 우리 연우의 선택은 자 우리 연우의 선택은 아 이게 뭐라고 세상 너무 진지해요 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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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원이? 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어렵다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올라온 라원이냐 하영이냐 올라온 라원이냐 아니면 셋 사랑스러운 찐동생 라원이냐 사랑하는 찐동생 하영이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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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의 선택은 하나 둘 좋아요 하영이 봐봐 자 하영이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누구야 절대 같은 사람 아니야 같은 사람 아니야 아빠를 닮은 배우 같은 사람 아니지 이 정제 아저씨냐 항상 우리 하영이를 예뻐하는 아빠냐 누가 더 멋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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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현이야 아주 바람직해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짜잔 우와 어렵다 하영아 하영이의 선택은 함께 오르골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나눈 건우 오빠냐 오빠 엄마는 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려와봐 아니면 함께 살아오면서 피를 나는 연우 오빠냐 하영이의 선택은 누가 더 멋있어 누가 더 멋있어 누가 더 멋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영아 대답 잘해야 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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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어렵다 결승전이다 자 자 아빠 오빠 어머 어머 누가 더 멋있어 하나 둘 셋 여기 쉽지? 아 본란해 하영아 아 이건 진짜 아까 금방 오빠라고 하려는데 누가 그래 저요 하영이 그랬어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로 하나 둘 할 때 오빠 누구 누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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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우 진짜 실망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호짝 어 여요 하영아 서운해 해 아따! 아... 야! 야 이거 가지고 이게... 태영이는 젊은 안 싫어한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곳이 아니지? 자영아, 오빠는 하영이 태어나면서부터 하영이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 맞아요, 연우는 언제나 자신의 봄을 이루는 하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어우, 동생 이렇게 사랑해? 오마, 오마, 오마... 오빠! 하영아! 자, 아빠! 오빠! 아 눈물이 안 그쳐 누구? 오빠 아빠 좋아 오빠 아빠 좋아 아 오빠 아빠 다 좋대 얘가 다 좋다라는 거야 들었지? 초콜릿 먹어요 그게 오빠 거다 이게 하영이 거다 이거 넣어놓을 거 아니 이거 지금 먹고 있어 아빠 쉬어볼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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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먼 도민이 맛있었네 또 먹어줘 야 한식 더 먹을 거 있어? 누구야? 누구야? 어머 어머 누가 나타났어요 하영아? 하영아 하영아 오빠가 하영이 지켜줄게 오빠가 하영이 지켜줄게 어우 이제 또 다시 꽃부터 앉았어요 오지마 하영아 하영이 지켜줄게 하영이 지켜줄게 하영이 지켜줄게 셨어요